1, hype! 좀 작은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악기 industri寄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머스탱입니다 머스탱 베이스 팬더 멕시코 빈테라 60 머스탱입니다 빈테라 60 머스탱 베이스는 262만4천원에 권소가의 36% 할인이 적용돼서 167만 9천 2백원입니다 100만원 이깐 네 그래서 36% 할인율이 적용돼 있어서 오늘은 이제 한줄평하고 스커드는 생략하고 지름평으로 저희가 대체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빈테라를 예전에 몇 개를 했었는데 머스탱은 안했더라고요 빈테라 60제즈랑 70제즈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스커드 하기 전이어가지고 저희가 뭐 스커드 점수가 나온 거는 없고요 근데 반응 그때 저희가 이제 그 한줄평이랑 점수를 보니까 굉장히 평가 자체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0제즈베이스는 9.5, 9.5 빈테라 60 아주 좋아요 기타에 이어 베이스도 성공입니다 70제즈베이스는 빈테라 70도 아주 좋아요 구김스럽는 팬더 9.5, 9.0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60, 70 전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60 머스탱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67만 9천 2백원 전장은 107cm 요거는 멕시코 모델이죠 무게는 3.78kg고요 두께는 40 플러스 2mm 그리고 이게 쇼스키이 짧기 때문에 저게 그 12프렛을 재면은 그 뒤쪽에 이제 그 조인트가 같이 재져서 9프렛을 쟀어요 9프렛은 77입니다 바디는 엘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의 미드 60, 60년대 중반 C 쉐임넥이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고요 빈티지 스타일 롤리팝 패드 머신 그리고 너트 너비는 41.3mm입니다 신세팅 본넛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은 포페로 지판공율반질은 아주 빈티지한 공율이죠 184mm 7.25인치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762mm 30인치고요 프렛은 19 빈티지 프렛 빈티지 스타일 60 스플릿 싱글코일 머스탱 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포세들 머스탱 베이스 스트링 스루바디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 먼저 살펴봤고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톤 다 올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톤 다 내리고요 네 톤 다 내리고요 미니멀한 게 참 되게 매력적이네요 네 정말 미니멀하죠 이번에 해외 갈 일이 있어서 베이스 때문에 되게 고생했거든요 갑자기 급 땡기네 가볍고 작은 베이스 그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수화물이 그렇죠 그리고 수화물로 보내면 또 불안하니까 늘 무상 당할까 봐 한번 무상 당한 적이 있어서 근데 진짜 너무 좋네요 컴팩트하고 아주 좋습니다 내 몸집은 좀 작아보이겠지? 네 우클레벨 좀 작아보여요 울타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고요 자 공간기 한번 볼까요?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지금 코러스하고 한 슬랩이고요 끄고도 한번 해볼게요 작지만 펀치감 또 넉넉하죠 좋습니다 드라이브? 강력하네 사운드 쭉 다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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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 페이스 타임즈!